앵콜! 앵콜! 아하! 앵콜 다시 오라고요? 아니 근데 큰일 났어 나이가 80인데 책임진대 누군데 저를요? 네 어떻게 할까요? 저를? 네 앵콜이요? 네 받아드릴게요 앵콜 한다고요? 앵콜은 받고 책임은 못 져 앵콜만 받을게요 우리 한자린씨가요 이거 말고도요 부모회가라고 하는 곡이 있어요 근데 여기서는 이제 이런 곡을 잘 안 할거에요 부모회가라고 혹시 들어보셨나요? 저 개인적으로는 부모회가가 사실 다슴에 와 닿아요 이런 분이겠죠? 그렇죠? 이런 분이기 위해서는 좀 이렇게 좀 방방 떠야 되는데 부모회가가 다 가라앉습니다 그래서 이런 데서는 잘 안 하는데 개인적으로 참 굉장히 좋아해요 다음에 기회 될 때 내 앞에 혼자만 불려주세요 안동역 한 번만 바꿔야죠? 네 안동역 안동역 바꿔요? 안동역으로 가지 말고 오늘 여기 필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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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필명! 그렇죠 강정은요 빠릅니다 음악 주세요 네 박수 치시고요 나와서 춤추세요 마지막입니다 이제 마지막 시기 아니에요 인정입니다 바람에 앓, 이 노래에 대해 공유한 일은 날의 여름이 너무 안 해, 태어날 천눈이 내리는 날이 한정만 앞에서 만난다고 약속을 아이고 아시면 아시면 사세요 새벽부터 우는 눈이 끝까지 넘는게 안오는 건지 못오는 건지 우리의 마음은 안타까운 내 마음만 보고 난다 기적 소리 끊어진다 정답! 자랑은 좋아요 자랑은 감사합니다 어차피 지워라 하늘 사랑은 꿈이었나 천눈이 내리는 날이 한정만 앞에서 만난다고 약속한 사람 새벽부터 우는 눈이 눈이 너무 편하게 넘는게 안오는 건지 못오는 건지 내 마음이 사랑으로 비다리는 내 마음만 놓고 녹는 날 잠이 깊은 광경에서 비다리는 내 마음만 놓고 녹는 날 잠이 깊은 광경에서 잠이 깊은 광경에서 한자령씨 그냥 목을 완전히 잠기게 했습니다. 제21회 강경적발축제 강경포구 콘서트